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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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아 절 무슨 수성사인가? 히요미드테라 일본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소문난 절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소개하는 잡지 책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꼭 그 히요미드테라의 사진이 꼭 붙어있다 그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나는 원래 기독교긴 한데 절 가는 걸 좋아하는 게 되게 조용하고 되게 쉬어 가기 때문에 좋은 거 같아요 가끔 저로 한국에서도 갑니다 마음이 안정한 느낌의 장소니까 우리 어저께 원래 가려고 했는데 어제 못 가고 그렇지 오늘 가면 오늘 또 여기 뒤에 가면 오늘 또 진실 거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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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 너 이거 사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너? 저거 샛다 이거 가운 같은 거? 저거 아 슬퍼 이렇게 딱 음 아 뭐지 진짜 작품 내가 실제로 저거 그냥 신고 다녔어 저 저 집으로 된 거 아 나 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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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진이 아니야. 여기가 진짜야. 여기서부터가 진짜 여기서부터 돈 내는 데야 쌈바 땀 흘리는 빡빡이 와이퍼 저기에 쓰여있는 게 뭐라는데 입장료가 참배로라고 쓰여있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돈 내는 거지 산이 됐어 다 진짜 오래된 옛날 거 같고요 이거 일본에서 유명한 절이야?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절 중에 하나 거의 뭐... 거의 뭐 1등 유명하지 최고 옛날에는 여기를 못뒀어 그래서 이거 술에 하느라고 여기 최고 절경은 저쪽 반대편에 가서 여기를 보는 게 최고 절경 사람 좋네 많아 사람 좋네 많아 사람 좋네 이거 좋네 와... opening 나만 esccimento 아... 너무 좋네 알겠어 근데 문은 안 내려도 안 내로 아저씨랑 화이트 저기신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가 좋아 100.000원 한참 발랄 저기서 찍는 행글이 되나요? 저기서 찍는 행글이 되나요? 저 받침대 전에는 저기가 전부 다 공사중이었어 저 기둥들 앞에 보이는 기둥들 저게 전부 다 공사중이었는데 이제 저거를 치웠으니까 이제 그림이 예쁜거야 모든 외국인은 여기서 사진을 꼭 찍지 어떠냐? 예뻐 나 근데 진짜 회색 입어서 부지스님 같아 부지스님 옛날에 나도 이름끼도 저기로 계단으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더 커진 것 같아 지금 있었는데 우리가 안 다녔을 수도 있지 있었는데 안 다녔고 초원클리어 산타우스 있으며 저거 초원클리어 산타우스 있으며 저거 산타우드 아니야 이 새끼야 저거 산타우드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저거 산타네 크리스마스 선물 주머니 아니야? 너 너 흐들 하지마 선수 엄마 저거 산타가 주는 선물 받으려고 하는 주머니야 저기다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십자가 선물해줘 십자가 선물해줘 이 새끼 위험한 새끼네 물 먹는다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일본에서 신사에 가면 입구에 물이 이렇게 항상 있거든 그 물은 원래 손을 씻고 입을 헹구라는 거야 왜냐하면 신사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에서 목욕재개 한다고 한 거 있잖아 일본에서는 입구에서 이걸 해가지고 손을 닦고 뭐하고 해가지고 목욕재개를 한다는 건 일종의 목욕재개인데 이거를 그치 근데 이거를 먹어버려 사람들이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지금 학사람이 드림킹하잖아 우리랑 넘어서는 답답해 다 맞은데 이제 안구 하나 먹자 좋아 뭐 뭔지 모르지만 좋아 딱딱딱딱딱 여기 앉아보고 싶었어 여기 앉아보고 싶었어 이 다신한 거 어떻게 말하는 거야 난 그냥 단 거 안 먹고 물 먹을래 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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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런 것도 지금 먹는다고 하는 거지 응 혼자 오고 내리면 저런 것도 잘 안 먹어 그치? 빨리 내려갔겠지 아 해도 그냥 해도 뭐를 주는구나 먹어봐 맛을 봐봐 이거 뭐 이게 단 거야? 아 하나만 먹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이번에 일꾸나가지고 뭐 모든 경험을 다하네 일반 외국인이 처음에 와서 경험할 수 없는 걸 다 하고 있어 네 떡구이 떡구이 맛있다 나는 이거 하나 먹어봐 곤약 떡 약간 그 인절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입장 안 먹었으니까 이게 이건 뭐야 이것도 떡인가 어 어 차가운 떡 차가운 떡 이 새끼야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좀 더 상세하게 해봐 그냥 응 떡이야 응 차가운 떡 이건 뭐야 아 약간 키스한 느낌인데 키스한 느낌 아 털을 넣었다가 뱉었다가 하는 느낌이라고? 차가운 게 들어 보니까 네 난 일본 와서 이 녹차가 너무 맛있어 음 이거랑도 잘 어울린다 어떠냐 맛있냐 너무 맛있다 추억의 맛 트레이저에서 사먹는 게 흐름 맛있대 어 이거로 팔게 팔아 겉에 있는 건 꿀인가 너 로봇 텐션 나오잖아 뭐지? 터라시당 바라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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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혀서 그림이 안 예뻐서 그림이 안 예뻐서 오늘 오니까 공사가 다 끝나서 너무 예쁜 음 사진 찍혀서 좋았잖아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형님은 어땠어요? 진짜 한 4,5년만에 봤는데 공사 안 하고 있으면 보고 진짜 깔끔 넌 어땠어요? 넌 어땠어요? 아 되게 운이 좋은 게 엄청 공사해서 맨날 못 보고 했다는데 나는 태어나서 처음 왔는데 한 방에 봤네? 응 게이 늑 제일 하지만 니저도는 못 봤다는 거 아 그렇지 까비긴 하지 니저도가 좀 아깝다 가자 가자